실시간 모바일 대작 드래곤가드4 카카오가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. 지난 5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먼저 선보인 드래곤가드4 카카오는 고품질 그래픽과 2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레이드, 실시간 진영 진투 및 파티 플레이, 국내 최초 실시간 무한 피드 이용자 간 대결 등 압도적인 컨텐츠가 특징인 게임인데요. 특히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 매출 9위 등급, 약 5개월간 10위권 유지, 100만 다운로드 돌파 등 모바일 MMORPG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한편 드래곤가드4 카카오는 이번 애플 앱스토어 정식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7일 연속 출석 시 행운 상자 21개, 마룡의 날개 조각 7개, 해적의 상 조각 7개 등 게임 내 고급 아이템을 푸짐하게 지급하고 최대 40명 친구 초대 시 게임 재화인 다이아 1000개 및 50만 골드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일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하거나 길드원을 모으고 최강 기드를 뽑는 공성전에 참가해 승리하면 다이아 및 길드 의상 등 다채로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정식 서비스까지 더 많은 이용자를 만나게 된 드래곤가드4 카카오 앞으로도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인기 게임이 되었으며 합니다.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4시 대망의 롤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저희 헝그리앱TV도 함께 하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